그래서 여기서 조금 찍기도 하고 나중에 이거 찍고 여기 약간 휘으면 돼 얇으면 휘어지면 돼 잘 못 칠하면 더 이상해요 좀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듯이 이렇게 약간 굽으면 돼 굽으면 안에 들어가 좀 더 어렸어 어둠거라서 흰걸 안 발라도 되고 여기 조금 남은 건 나중에 흰색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삼은색을 먼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세 가지 섞이면 이 색도 빼고 저 색도 빼고 하는 이렇게 빈이 되었다가 물처럼 이걸 떨어뜨리면 돼 그래가지고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주면 돼요 한쪽 내리고 물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색이 나와요 색의 양이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면 노랑색이 많이 들어가면 따라서 조금 색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 때는 무송히 이렇게 까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보라 느낌이 들고 여러가지 색이 넣고 조금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일로부터 ㅋㅋㅋㅋ 엄청 잘 안ächen 여기에 있는 날이 있는 건 그래도 거의 또 자연스럽게 lek tan 다른 날이 있는 건 다시 일어내 cries 물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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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녹색이 생뚱맞아서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 약간 느낌처럼 잡아주면 많이 번지기 말고 살짝 바탕을 약간 끓여줍니다. 흰색이 단색이 안되니까 녹색 들어갈 자리를 순놈가여서 하다가 그니까 영상을 보고 조금 색깔도 만들어 놓고 순서를 자꾸 머릿속에다가 항상 영상 돌리듯이 자기가 순서를 돌려야 돼요 스포츠 선수처럼 그게 머릿속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완전히 그려있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만 갖고는 안되고 영상을 자꾸 눈을 감고 집중해서 귓일한 부모님 장현 이쁘 조금밀 이거로 요거 pennsy 이거만이게서는 뭐 이거만이게서 뭐 말리믄 그건데 이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흰색으로 살짝 써면 돼. 한 번에 다 칠하면 어느 순간에 말라버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비비듯이 문지르듯이 이렇게 거의 다 어둡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칠하지 말고 띄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찍어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너무 퍼져버린다고 하면 조금 이따 해야 돼. 그 다음 굵은 가지에 피어나온 부분이라도 이걸 조금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옆에는 여기도 그렇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지나다 싶으면 이렇게 탈령이 되어야죠.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정리를 달리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좀 지나고 가자. 네. 이 사이즈를 리드미컬하게 해주세요. 좀 다르게 해주세요. 네. 물을 물칠을 해가지고 칠했잖아요. 물칠이 있는거죠. 물칠을 이렇게. 여기 내리면서 한번. 여기 내리면서 해주고 밑에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찍고. 내려오면서.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찍어주고. 찍었죠. 이렇게. 여기 한번 찍어주고. 중간에 한번씩 해주고. enfin. 여기. 만약에 비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요 정리를 좀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부드럽게 되죠. 조금 굵은 가지 가는 거로 중간 중간 하나씩 템프를 씌워야 돼요. 자장나무는 물질이 안 나요. 네. 자장나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이렇게 옆에다 조금 이렇게 좀 써줬대요 마디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데다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흰색을 안 쓰고 하면 색이 나지 없어져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흰색을 안 쓰고 하면 색이 나지 없어져 이렇게 이승 이 이 이 이 감사합니다.